우리 139기 채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내가 직접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놀라운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남자들이 지금 현재 아마 평균 79세 정도는 살 것이다 라고 기대수명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자기 살아생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38.3%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명 중에 두 사람은 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85세 정도 살 것이라 기대가 돼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여자들은 33.3%가 살아있는 동안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살아생전에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암에 걸렸든지 아직 안 걸렸을지라도 세 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중에 두 명 속에 나는 안 들어갈 것이다 기대하고 바랍니다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암세포가 5년, 한 20년 자라서 이상하다, 좀 느낌도 이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또 다 번졌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뒤늦게 발견한 다음에 잘라내느냐 항암치료를 받느냐, 방사선 치료를 받느냐 이렇게 늦이 막하게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미리 미리 내가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미 암이 진단된 사람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안 걸리든지 암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치료 방법 두 가지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또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아주 앞서가는 의학자들이 발표한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암세포 자가포식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이에요 오토파지의 테라피 for cancer 암세포를 내가 평상시 먹던 음식보다 조금 덜 먹는 오토파지 식사를 해주면 내 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쓸데없는 세포들 또 쓸데없는 찌꺼기들을 다 자기가 잡아먹으면서 포식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중에 암세포도 쓸데있는 세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암세포를 다 뜯어 먹어가면서 스스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치료법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토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고 파지 먹다 스스로 찌꺼기 암세포 딱 잡아서 먹어버리면 암세포는 암세포입니다라고 나오기도 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자가포식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2016년도에 이것을 유전자 차원에서도 다 증명을 해줬고 분자생물학적으로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 메커니즘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요시누르 교수가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하는 공로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치료법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정통의학 속에서 인정받은 암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오토파지 치료법으로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스스로 암세포를 다 뜯어 먹으면서 죽일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 이 오토파지 기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세포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그 노벨 위원위가 이 요시누르 교수가 설명한 것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아 이거 일리 있다 하고 온 세상에 발표된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세포 속에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청소기, 자동청소기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학은 외부에서 칼을 집어넣든지 방사선을 집어넣든지 방암제를 집어넣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누군가가 암세포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연구를 해왔는데 얘들이 암세포만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정상적인 세포도 잡아먹고 신경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하다 보면 오오오 암세포 줄어든다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새 위장, 점막 세포가 다 파괴돼서 소화가 안 되고 머리, 목은 세포 다 죽어서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하다 보니 암세포 다 죽이기 전에 내 신경 세포가 다 죽어서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위장세포 다 망가져서 먹을 수가 없어서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피골이 상렵해서 죽어요 대부분 암환자들이 그래서 이 요시누리 교수가 의사가 아니고 공과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전혀 보지 못한 이건 완전히 생각의 발상을 전환한 기가 막힌 방법이다 왜 우리가 외부의 지원군만 그렇게 애타게 찾았을까 이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군대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 자동청소기를 깨워서 스위치를 돌려주기만 하면 얘는 절대로 쓸모있는 세포는 1도 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주 정교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쓸모없는 세포들만 싹 긁어먹고 청소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청소기도 때로는 어떤 집에 걸지적거리는 물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몸속에 있는 자동청소기는 쓰레기가 없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없어 쓰레기가 어디선가 나오면 자동으로 어디서 생겨요 생기는데 쓰레기 양에 딱 맞게끔 청소기가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소포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방바닥에 쓰레기가 있을 때 그것을 걸레로 모아가지고 청소하는 법을 보면 그 걸레가 다 쓰레기를 한자리에 모았으면 이것을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죠 기술 없는 사람은 다섯 번을 훔쳐도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 있는데 기술 좋은 사람은 이 쓰레기를 걸레로 싹 싸가지고 그냥 한 손에 먼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딱 들어서 쓰레기통에다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자동청소기도 쓰레기가 한 주먹만 있으면 한 주먹을 딱 감쌀 수 있을 만큼만 그 소포체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자꾸 모으고 모았더니 쓰레기가 많아진다 그럼 소포체가 스스로 성장을 해요 쓰레기에 맞춰서 성장을 해 그래서 다 모았으면 걸레로 쓰레기 감싸듯이 폭 싸는데 우리들이 쓰는 걸레는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만 싸고 위는 떨어 구멍이나 있지만 얘는 얼마나 좋은지 360도로 성장을 해서 완벽하게 감싸버려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 소포체 봉지로 폭 싸버리면 이제 우리 이 세포에서 리소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소포체 주머니에 싸놓은 것을 리소솜이 딱 포옹을 합니다 대부분의 암치료법은 전부 죽이는 에너지인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치료제는 죽이는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에너지예요 리소솜이 이 암덩어리와 쓸모없는 요 찌꺼기들을 딱 감싸놓으면 너 죽어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리소솜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포옹을 하고 깊은 키스를 합니다 소포체 구멍을 뚫어낼 정도로 깊은 키스를 하고 이 리소솜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사랑의 효소들을 소포체 속으로 불어넣어 줘요 그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때 독소가 풍겨 나오면서 통증이 밀려올 텐데 리소솜이 불어넣어 주는 이 효소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도 죽이질 않아요 단지 사랑으로 녹일 뿐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도 싹 녹이면 염증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독소도 하나도 안 나와서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다 분해해 보니 결국은 아미노산이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칼슘도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나오고 마그네슘도 나오고 그 재료가 그대로 분해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였는데 이걸 잘 쪼개보니까 염증조차도 쪼개보니까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밥을 덜 먹었을 때 부족한 그 에너지를 이 쓰레기 암세포 분해한 것을 재료로 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살아남고 그리고 또 어떤 영양소는 다른 세포를 만드는 원자재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몸을 만들어 주신 그분에게 감사드리시고 이제는 이 오토파지 스위치 한번 딱 켜보시길 바랍니다 암세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로는 30대 젊은 청년의 몸 속에서도 하루에 3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이 다 암으로 죽지 않아요 이유는 3천 개씩 생겨도 하루에 3천 번 이상씩 이렇게 깊은 사랑에 포옹을 하면서 이 암세포들을 다 분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세포로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암환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노리 교수만 혼자 외롭게 오토파지 이론을 주장한 게 아니고 노벨 위원회에서 이거 과학적으로 근거 있다 노벨상까지 받고 나서 보니 온 세상에 이 의학자들이 야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힌데 진짜인지 이것도 실험을 조작해서 만들어놓은 가짜인지 확인해 보자 그중에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도 이쪽 분야로 지금 뛰어든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 포스텍 교수로 계시는 유성호 교수도 이 오토파지를 연구를 하는데 Scientific Reports의 이 유명한 저널에 2016년 2월 23일자로 발표한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오토파지로 이령 당뇨도 치료하고 파킨슨도 치료하고 자폐증도 치료하고 알츠하이머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가 치료된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유성호 교수님은 암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복잡한 논문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제가 해봅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엠톨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유성호 교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밝혀낸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조절해주는 일을 해요 세포가 작으면 자라도록 해주고 너무 크면 그만 자라라고 해주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어서 얘가 적으면 분열하라고 하고 너무 많이 분열해서 암세포가 될 것 같으면 그만 좀 분열해라 얘가 고장나면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엠톨효소라고 하는 차 운전석에는 운전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운전하고 저 사람도 운전할 수는 없어요 힘센 사람 하나가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많이 먹을 때는 그 밥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막 배부르게 먹어서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에너지 쪽이 강자가 돼요 그러면 ATP, 에너지가 엠톨효소 차 운전석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차를 신나게 달려가고 싶은 운전자예요 그래서 얘는 앉았다면 액셀에 달을 밟는 게 특징입니다 옆구리 찌르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엠톨효소가 화살표로 ATP가 운전대 잡고 막 액셀에 달을 밟으니까 이 차는 어떡하겠어요 막 달리겠죠 그러면 엠톨효소가 원래 하는 일들을 더 강력하게 해 줄 것인데 얘는 세포를 막 분열하라고 신호를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세포를 엄청난 속도로 막 분열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 공간 채워주고도 더 분열을 하니까 피부에서 50개 죽었으면 50개 세포 만들어질 때까지만 달려야 되는데 60개, 80개, 1000개까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럼 50개 부분 채우고도 삐져나오겠죠 이게 피부 아닙니다 그래서 곰탕 먹고 LA 갈비 먹고 밤 10시에 또 컵나묘 하나 또 먹고 그럼 ATP가 막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엠톨효소 운전석에 에너지가 운전석에 딱 앉아서 액세라다를 밟으니까 엠톨효소가 하는 원래 일 세포 분열을 너무 과도하게 진행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이 암세포가 잘 생기더라 그런데 백투에댄 와서 난생 처음 밥을 안 먹어봤어요 그럼 배가 조금 고프겠죠 에너지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생전 제일 힘이 없는 날이 온 거예요 즉 디톡스를 하고 금식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는 ATP 에너지가 힘이 쫙 빠지면서 금식이가 엠톨효소 운전석을 딱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화살표가 아니고 어떻게 좀 틀리죠 엉덩이로 침 누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 얘는 좀 천천히 가자 좀 천천히 자꾸 얘는 운전대를 안기는 안 줬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엠톨효소가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분열하라는 쪽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원래 이 엠톨효소가 엠톨효소가 ULK1의 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또 합니다 ULK1의 힘이 금식을 하고 디톡스를 하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ULK1을 자꾸 억제를 시키니까 그런데 ULK1 효소는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면 엠톨효소가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엠톨효소가 ULK1을 브레이크 밟는 힘도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ULK1은 나를 짓누르는 친구가 힘이 없네 그러면서 막 오토파지 빨리 진행해라 라고 소리를 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세포 속에서는 오토파지가 진행이 되면서 암세포를 뜯어 태우는 거예요 염증을 뜯어 태우는 것입니다 심장 혈관에 막혀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을 뜯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엠톨효소 운전석에는 운전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TP도 안고 금시기도 안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호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세느냐 한 판 붙어서 센 친구가 운전대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하루에 다섯 번 먹고 곰탕 먹고 스테이크 먹고 그러면 ATP가 왕성해지면서 엠톨효소 운전석을 밟고 악세레다를 밟기 때문에 암세포가 막 생기고 저 뒤에서는 암세포 이미 만들어진 것 분해하라고 하는 오토파지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톡스를 하면 약간 허전한 그 부족한 에너지를 뜯어내기 위해서 이 금시기가 엠톨차 딱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 막 하고 암세포 막 만들어지는 것을 딱 억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 쪽으로는 이 ULK1의 힘이 왕성해지면서 오토파지가 진행되면서 암세포를 뜯어 태워가지고 있던 암세포도 다 없어지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굶으면 암세포 굶어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해보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암세포 없어질 때까지 계속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성호 교수님이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분명히 2000kcal를 다 먹지 않고 좀 덜 먹기만 하면 이 금시기가 엠톨을 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칼로리가 좀 적도록 해주면서도 너무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냥 물만 먹고 굶는 것이 아니라 밥은 먹지 않는데 포도 주스만 마시는 금식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2000kcal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시기가 엠톨 효소 딱 운전을 하면서 암세포 만들어지지는 않고 오토파지 진행되면서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도 분해해서 줄어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포도 주스를 마셨더니 밥을 안 먹어도 포도 주스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신 지 딱 10분 만에 포도당이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포도 속에 포도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있는데 칼로리를 좀 먹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자체가 이 엠톨 효소의 운전대에 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엠톨 효소 브레이크를 밟고 암세포가 오늘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오토파지 진행되게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를 분해시키는 일을 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꼭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레스베라트롤만 여기 운전대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슷비슷하게 생긴 플라보노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증명된 포도 주스도 디톡스할 때 마시지만 포도 주스 말고도 한의학을 공부한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엠톨 효소 브레이크 밟아줄 수 있는 레스베라트롤 못지않은 수많은 플라보노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효 기법을 써서 다양한 이 엠톨 효소 브레이크 밟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성분들을 이제 먹어주면서 밥은 먹지 않고 이 엠톨 효소 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해주면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도 암세포는 더 이상 오늘부터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야금 야금 뜯어 먹으면 몇 달만 지나도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기가 막힌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암환자들에게 이 효소 항산화 주스 수많은 5천 년 동안 써오던 한약 재료 속에 있는 그 치료 성분들을 이 나노 단위로 다 발효 기법을 써서 분해한 것을 먹으면서 오토파지 디톡스 식사를 하게 했더니 암세포가 팍팍팍 줄어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톡스 하루 3끼 먹는 밥은 먹지 않되 이 수많은 쿨라보노이들과 효소들과 밀양 영양소들은 적당히 먹으면서 내 몸에 예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서 쌓였었던 그 독소들, 염증들, 암세포들을 다 뜯어 태우는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것을 우리는 디톡스, 독소를 다 뜯어 태워 비워버리는 프로그램이고 비우기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레스베라트롤 성분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장 통합적으로 모아서 그걸 먹으면서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를 분해하는 이 백취된 디톡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아주 놀랍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암세포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디톡스와 특수 디톡스로 우리가 나눠서 하는데 보통 디톡스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갈 길이 좀 멀다 그냥 한 일주일 디톡스에서는 이게 다 안 사라지겠다 그런데 너무 밥 먹는 게 그립고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 종류의 효소와 플라보노이드를 보충해서 먹는 특수 디톡스를 하면서 조금 더 긴 여행을 넉넉히 해내면서 그 질병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들이 있고 내 스스로 얼마든 이 방법을 배워서 실천을 하면 칼 대지 않고 항암제 먹지 않고 방사선 치료하지 않으면서도 더 정교하게 이 암세포를 딱 뜯어서 먹어 치워버리는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굶는 건 좀 싫다 맨날 굶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먹으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치료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건 먹으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학적으로 증명된 내가 스스로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치료법은 암세포 혈관 신생 억제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NT, Angiogenesis Therapy for Cancer 이 치료법은요 여기 지금 울퉁불퉁한 게 뭐 같아요? 혈관 옆에 유방을 딱 잡아보니까 없던 덩어리가 생겼어 구슬처럼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한 게 잡힌다? 이건 암세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삐죽삐죽 아주 불규칙적인 무슨 덩어리가 생겼다? 이건 암세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검사 안 했는데도 딱 찍어만 보고도 이건 거의 확실히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예쁜 모양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삐죽삐죽 찌그러지고 이런 무슨 덩어리를 발견했으면 이건 경험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암세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세포 부근에도 연결된 혈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상세포는 자랄 만큼 자라면 욕심을 안 냅니다 더 이상 크질 않기 때문에 적당히 혈관 발달되면 끝인데 암세포는 욕심이 많아서 끊임없이 커요 그러니 그렇게 크려면 더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효소를 막 분비하면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혈관 신생이에요 엔지오제니시스 혈관이 계속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영양소들을 얘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암세포만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그 혈관을 딱 막아버린다고 하면 지가 뭐 아무리 암세포라고 해도 공급로가 차단됐는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신생 억제술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해부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암으로 죽은 게 아니죠 암과는 아무 상관없이 걸어가다 오늘 죽은 사람들 여기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멀쩡한 사람 쪼개볼 수는 없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을 다 해부를 해보니까 40대 내지 50대 여성들은 암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0%가 미세유방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해부 학교실에 들어가서 시체들을 이렇게 벌려보니까 다 죽은 병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암환자로 죽은 게 아니야 그런데도 열어보면 유방에 암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환자 아니라고 생각해도 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 50대 젊은 여자들 40%는 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50, 60대 남성들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 쪼개보니까 미세 전립선이 둘 중에 하나는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70대 남성은 100% 갑상선의 미세 암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 치료가 일어나고 또 혈관 신생 억제술이 진행이 되면서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얼마든지 억누르고 살든지 이따가도 다 잡아먹어서 없어지든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신생 억제 연구자의 선구자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포크맨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암세포 부근에 연결된 혈액 공급을 차단하면 질병 없는 암은 절대로 위험해질 수 없다 이런 미세 암은 그 부분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냥 굶어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을 굶겨 죽여라 죽여라 굶는 게 아니에요 암을 굶겨 죽이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밝혀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닥터 윌리엄 리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혈관 신생 억제술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음식들을 다 일일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항암제보다 더 강력하게 혈관 신생을 억제하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 한 페이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암세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얘를 먹여 살리려고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 그 혈관 신생력이 100%라고 여기 까만 줄로 표시했을 때에 뭔가를 먹으면 이 혈관을 막아요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을 통해서 자라는 암세포가 그만큼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효과 있는 것으로 나왔는가 하면 비타민 E를 먹어도 암세포 부근으로 연결된 혈관이 억제해드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자연계에 있는 이 음식은 암세포 혈관만 막지 정상세포 혈관은 절대 막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아닌 다른 항암제는 다 막든지 다 죽이든지 그래요 또 보니까 비타민 E도 조금 그 암세포 혈관을 좀 줄여주고 또 혈압약도 조금 줄여주고 또 여기 다발 골수종 환자들에게 쓰는 항암제도 좀 줄여주니까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 음식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차 속에도 카테킨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요일을 해주는데 항암제보다 더 강력해요 또 강황 그냥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강력한 이 암세포 혈관만 막아가지고 암세포 굶겨 죽이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글루코사민, 녹차, 라벤다 또 고지혈증 약도 조금 효과가 있고 스테로이드 약도 약간 효과가 있지만 다른 쪽 부작용들이 있어요 약은 이런 항암제 약들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여기 식품종에는 감귤 종류 오렌지, 귤, 자몽 이런 것 또 이 십자화학과 채소, 양배추, 배추, 상추 이쪽 계통들이 굉장히 강력한 암세포 혈관을 억제시켜주고 또 붉은색 포도가 굉장히 강력하고 마늘이 어디서나 항암식품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해요 또 콩 속에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베리 종류, 딸기 종류, 블루베리나 뭐 이런 거 또 파슬리, 그리고 항생제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아티초크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티초크 또 유방암 항암제 또 난소암, 폐암, 유방암, 위암 환자들에게 쓰는 탁솔 항암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천연음식 항암제가 콩 추출물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고 백투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음식들을 메뉴로 짜서 먹기 때문에 먹는 동안에도 암세포 혈관을 막아버리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천연암치료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평상시 먹던 음식 좀 내려놓고 며칠 동안 이 암세포만 분해시키는 영양성분들을 디톡스하면서 먹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암세포가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동안에도 먹는다 그러면 옛날 음식 돌아가지 말고 여기 이런 것 감안해서 나오는 백투에덴의 메뉴를 잘 익히셔서 그 음식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비우기, 채우기, 비우기, 채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속에 있는 암세포와 모든 독소들이 깨끗이 사라지면서 암세포도 다 없어질 수 있고 흑색질에 쌓여 있는 알파시누클레인 변질된 것도 싹 녹여 태워져 버리면 파킨슨도 치료되고 치매도 치료되고 여러 가지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공인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 대상으로 이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으로는 백투에덴처럼 앞서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 의사들도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백투에덴처럼 통합적으로 이 방법을 쓰면서 이 암세포도 칼을 대지 않고 놀랍게 사라지는 예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중국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라승화 씨가 참여를 했어요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중풍이 온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중풍이 아닙니다 이 뇌 한가운데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얘가 신경을 누르니까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움직여 그래 또 갔더니 재발이 됐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해 갔더니 또 생겼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또 수술을 하재 그러면서 이제는 좀 자신이 없는지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수술을 하면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부부 생활을 못 할 수도 있고 못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막 엉엉 울었대 그냥 사인 쉽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해요? 하면서 막 울었대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그걸 깨끗이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면 각서 쓴 내용이 그대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 못 걷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분들이 뭐 큰 기대를 한 거는 아니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첫날은 말을 못 해요 아소리도 안 나 인기척도 안 나 아소리도 안 나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오른쪽 팔다리가 그랬는데 딱 일주일 디톡스를 했더니 팔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치료된 건 아니지만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는 저는 한국으로 왔는데 혼자 집에서 3개월 동안 밥을 한 톨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3개월 내내 디톡스를 한 겁니다 3개월 만에 17kg가 빠졌어요 그리고는 팔도 올라가고 다리도 올라가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분이 특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이 백퇴된 치료자로 일을 해요 지금 벌써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져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설명이 가능한 치료법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이 방법으로 주먹 많은 암덩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아요 암 환자의 세포가 치료될 정도라고 하면 다른 것 정도야 뭐 같은 나 세포인데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치료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치료법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머리로도 한번 따져보고 내 몸으로도 확인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게 가능하다 하고 실마리를 잡았으면 그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